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월 23일 수요일 아침 6시 30분입니다. 어제 미국의 선물지수가 상당히 크게 하락했었죠. 2% 이상씩이나 장 열리면서 하락으로 출발했어요. 선물지수보다는 그래도 높은 상태에서 하락 출발했다가 상승을 하다가 어제 하루만 해도 롤러코스터 타듯이 하락으로 출발해서 상승을 하다가 다시 더 크게 하락했어요. 그러다가 또 재상승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가 1.42% 하락했어요. 다우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1.42%면 33,596% 나스닥은 1.23% 나스닥은 오히려 다우보다 덜 하락했습니다. 13,381% S&P500이 1.01% 하락해서 4,304% 필라델피아가 가장 덜 하락했습니다. 적게 0.83% 하락했습니다. 3,356% 최고치를 대비 보면 드디어 S&P500이 10% 이상 하락 조정 구간으로 들어왔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나스닥이 작년 11월 19일 최고치였어요. 그때 대비 16.7% 하락했고 S&P500은 올 1월 3일이 최고치였는데 최고치 대비 10.3%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12월 27일이 최고치였어요. 그런데 최고치 대비 17% 하락 나스닥 기술주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비슷하죠. 16.7%, 17% S&P500이 10% 이상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대형주들 보면 모두 하락했습니다. 다우 30종목이 S&P500, 500종목 안에 100% 다 포함되는 것 이미 다 설명을 드렸죠. 대형주들 모두 하락했어요. 애플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2% 가까이 1.78% 하락해서 164달러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은 조금씩 하락했어요. 0.45, 0.65 테슬라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4.14% 하락했어요. 821달러 엔비디아는 1% 하락했습니다. 1.07 233달러 233달러 중국주들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알리바바 5% 주목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AMD도 작년 11월 29일이 한창 나스닥 최고치 일대에 필라델피아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그때 162달러 그때 162달러까지 올라갔어요. AMD가 그때 대비 29% 하락, 30% 가까이 하락했죠. 테슬라, 엔비디아 얼마나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들이에요. 지금 테슬라가 33% 하락 중이고 최고치 대비 엔비디아 30% 또 AMD 29% 이 좋은 종목들이 다들 30%씩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태 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나온 지 하루도 안 돼서 초강수를 던졌습니다. 바로 친 러시아 세력이 장악한 우크라이나의 동부지역, 돈바스. 지도에 보면 왼쪽이 우크라이나고 중간에 돈바스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분리독립을 전격 승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평화유지를 명분으로 러시아군의 진입을 명령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TV에도 나왔죠? 알고 계시죠? 특히 그 돈바스 지역 내 우크라이나 정부군이 통제하는 지역, 거기까지 친 러 반군의 영토로 승인했다고 못을 박은 상태에요. 사실상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조치에요. 전면 침공의 바로 직전 단계까지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무력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이 있고 DPR이라고 또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이 있어요. LPR, 그 독립을 승인하는 대통령령의 서명을 한 후 수시간 만에 두 공화국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그 돈바스 지역은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던 크림반도, 그 아래쪽에 지도 나와 있어요. 크림반도를 병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 자신들도 독립을 하겠다며 이 지역의 친 러 세력들이 만든 곳이에요. 그 돈바스 지역에 백악관 당국장은 러시아는 지난 8년 동안 돈바스 지역에 병력을 배치해왔다고 합니다. 이제서야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러시아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관찰하고 평가해서 그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라고 백악관에서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 시 유럽 전쟁으로 비화하고 또 국제 제재도 뒤따라서 푸틴 대통령도 당연히 부담이 클 것입니다. 당연히 그 정도 계산, 당연히 하고 행동을 하는 거겠죠. 러시아의 돈바스 진입은 군사적 행동의 한계선을 넘나들면서 미국의 반응을 떠보면서 더 많은 양보를 노린 푸틴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이라는 그러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요. 러시아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을 모아둔 ETF가 있어요. 반액, SMH라고 필라데비아 반도체 ETF 있죠. SOX, SMH, SMH를 만들어낸 회사가 반액이에요. 그 반액의 러시아 ETF가 개별 종목이 아니라 ETF가 9% 가까이 하루 만에 하락을 한 상태에요. 또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태 때문에 모든 그 명품 주식들, 좋은 종목들, 전세계 모든 종목들이 우리나라는 뭐 당연하고 다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요. 미국의 백화점, 메이시스의 주가, 예상치를 웃던 실적과 배당 확대 소식에도 5% 떨어졌어요. 또 미국에서 건축자재 유통업체로 가장 유명해요. 홈디포, 다우지소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홈디포 주가는 분기 순위기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9%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홈디포 하니까 건축자재 유통 최고 회사거든요. 우리나라도 35년 만에 자재값이 동시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이라고 나와있어요. 기사 보면 건설 현장 셧다운되나 하고 나왔습니다. 원자재 대란의 몸살, 골조 공사용, 철물, 각재, 하판 등 1년 새 50% 이상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레미콘 협의회들도 건자회에 4달부터 25%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봄 성수기 들어서면서 또 건축 붐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가격 수급 문제 동시에 불거질 수도 하고 나왔어요. 그동안 보면요. 아파트 말고 주택,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렇게 집을 지을 때 보면 보통 평균 건축비가 몇 평 몇 평 짓잖아요. 집을. 보통 평균 싸기증은 막 400만 원대도 있지만 그거는 좀 너무 싼 거고 적어도 500만 원은 되거든요. 평당 건축비. 그러면 30평짜리 집을 짓는다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30평 하면 1억 5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 적어도 기본 1억 5천이 들어가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집 하나 짓는데 30평 기준으로 전원주택을 짓든 단독주택을 짓든 집을 짓때 평균 30평 기준으로 하면 이제는 한 2억 정도가 기본일 것 같습니다. 요즘 앞으로 금리 인상 문제, 인플레이션 문제 알고들 계시죠? 거기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 문제 지금 제대로 여러분들 멘탈 강화 주사 제대로 만든 중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식 투자 우리 앞으로 길게 할 것이죠. 짧게 하실 분들, 그분들 말고 평생을 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앞으로 노후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평생 하기로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실린가족분들을 보면 길어야 제가 2년 전부터 됐으니까 길어야 2년 됐어요. 그때는 우리 실린가족이 몇 명 안 됐었어요. 그러니 1년 전 후 또 특히 마이너스 되신 분들은 시작하신지 몇 달 안 되신 분들 지금 하락 구간을 잘 이겨내면 경제 위기급, 반토막 난다는 경제 위기급 2000년도에 들어와서 두 번 있었어요. 2000년도에 닷컴버블리 있었고 2008년, 9년도에 미국 금융위기 있었습니다. 지금 22여 년 동안 두 번 있었고 2년 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떨어졌었죠. 그런데 다시 금방 급반등했어요. 경제 위기급이 경제 위기가 두 번 있었어요. 한 20여 년 동안에. 그런 경제 위기급 축구 하락 외에 연중으로 자주 하락하는 정도 구간? 이제는 그 정도는 이번에 이 하락 구간을 잘만 이겨내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1월달의 하락 구간이 2008년도, 2009년도 미국 경제 위기 때 그때 이후에 가장 큰 하락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하락 구간, 더군다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 문제까지 겹쳐있는 상태예요. 요즘의 이 하락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만 견뎌낸다면 앞으로 경제 위기급 반토막 이외에는 웬만한 하락은 이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3차 세기대전으로 커져서 정말 이제는 재래식 전쟁이 아니에요. 1차, 2차 세기대전 때 같은 재래식이 아니라 만약에 전쟁이 크게 터진다 그러면 이제는 정말 핵전쟁까지는 안 가더라도 재래식 전쟁이 아닙니다. 그렇죠? 새로운 신식 무기가 몇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개발됐습니까? 그러니 상당히 크게 이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하죠, 당연히.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핵전쟁까지 가지 않는 한 역사적으로도 지구상의 모든 전쟁 발발 후에는 다시 빠르게 상승을 해놨습니다. 지금 오늘 이렇게 하락해서 마감하고 난 다음에 또 프리마켓 6시부터 시작하고 11시 반에 장 시작을 해서 정규장 아침 6시에 마감하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또 애프터마켓도 시작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애프터마켓을 보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QQQ, 또 필라데비아 반도체 모두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선물지수도 어제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오늘은 1% 가까이 0.5% 이상 보통 선물지수 보면 1% 아래로 오르내린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괜찮지만 1%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커지면 상당히 폭이 큰 거예요. 지금 선물지수도 어제와 다르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운된다고 떨어졌다고 무조건 매수하지 말고 항상 선물지수도 항상 파악하면서 추가 매수하셔야지 그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하락구간에서는 떨어진다고 무조건 매수하지 말고 하락구간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왕이면 싸게 사면 더 좋잖아요. 그럼 오늘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도 좀 더 선물지수도 보고 기다렸다가 좀 더 하락하게 되면 싸게 살수록 좋은 것이니까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 모닝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